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지역의 30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 또 인천시의회로 구성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천현안과 관련한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네, 최문영 인천 YMCA 사무처장 연결해 주요 공약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먼저 경제, 일자리 분야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5개 분야 11개 공약을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요. 최우선적으로 경제 일자리 분야를 꼽았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MRO단지와 공항경제권입니다. 인천은 항만과 공항의 도시인데요. 공항이 살아야 인천도 삽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항 이용이 매우 줄어든 것도 문제겠지만 그중에서도 항공기 정비, MRO단지 조성이 아주 시급한 사안입니다. 정비 문제로 인해서 매해 결항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인천의 경제도 살리고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MRO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산업 육성인데요. 인천 자동차 산업은 지역경제 중요한 기반입니다. 앞으로 내연 자동차에서 미래 자동차로 산업을 전환해야 하고요. 특히 전기나 수소 등과 같은 친환경, 미래 자동차 산업을 전환해서 자생력 있는 부품사도 육성하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인데요. 송도에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하다는 점 이렇게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보건, 복지 분야도 살펴주시죠. 환경 분야로는 인천시가 그동안 준비하고 추진해왔던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인데요.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30년 넘게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수도권 매립지는 조기에 종료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인천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영웅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지금 300만 인천 시에 한 개의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의료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코로나 등과 같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인천에도 설립을 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OECD 복지 예산이 평균이 2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거든요. 이 예산 끌어올려서 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는 점을 환경복지 분야에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평화와 자치분권 분야의 주요 공약들도 짚어볼까요? 평화 분야로는 인천에 서해 접견수역과 한강화구가 있는데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실현을 위해서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해안철책, 200여 킬로 중에서 70킬로가 철책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것도 좀 풀고 또 용치 제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친수공간 그런 걸 조성해야 되고요. 자치분권 분야으로서는 지금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원예재판부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고등법원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각종 수도권 역차별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몇 개 없는 우리나라 인천에 몇 개 없는 예를 들면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한국안전기술원 등과 같은 국가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자 끝으로 인천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대선 주자들에게 해줄 말씀 있으실까요? 인천은 선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거의 바로미터이자 선거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보수와 진부에 쏠림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역동적인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곧 인천을 보면 우리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을 보통 서울의 수도권, 변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천은 항망과 공항,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입니다. 대선 주자들께서도 인천의 잠재력,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인천시민사회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 이행,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문영 인천YMCA 사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erá